너무 좋아요! 너무 좋아요! 너무 좋아요! 앞으로 조금만 나와주시겠어요? 노래를 계속 듣고 싶은데 그래도 이야기를 한 번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인사를 먼저 부탁드리도록 할까요?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! 안녕하세요 모모랜드입니다 모모랜드 한 분 한 분 저희가 인사를 할 수 있을까요? 저부터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모랜드 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제인양 안녕하세요 모모랜드 혜빈입니다 반갑습니다 혜빈씨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모모랜드 주희입니다 반가워요 오늘 빨리 팬분들 만나니까 힘이 갑니다 주희씨 반가워요 반가워요 네 안녕하세요 모모랜드의 렌씨입니다 오랜만에 무대 하게 되어서 너무 즐기고 만나게 되어서 너무 행복해요 네 아 렌씨씨 안녕하세요 모모랜드의 나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마지막으로 모모랜드의 나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여섯 분이 KB 스타즈의 웃음을 위한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혹시 뭐 해 주실 수 있는 말씀 있으면 먼저 한 번 부탁드려도 될까요? 오늘 V2통합 무슨 기념 행차라고 들었는데 일단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영광 또 선수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네 오늘 재밌게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았습니다 그 많은 팬분들이 계신데 사실 한 번 한 번 이렇게 눈이 타로 해서 눈 맞춤하면 너무 좋은데 조명이 지금 세서 잘 눈 맞추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한 분이 대표로 팬분이랑 아이컨택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싶은데 대표로 누가 해주실 거예요 모모랜드 여섯 분 중에 아무래도 넨시야의 주인공 누가 아 그럼 최근에 염색을 한 아 최근에 염색을 한 네 최근에 했거든요 아 넨시 그러면 저희가 화면에 팬분과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잡아 드릴게요 눈 인사를 해주실 수 있도록 그냥 눈 인사를 좀 그러니까 눈 싸움을 한 번 해볼까요 눈 싸움을 눈을 오랜 동안 뜨고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어떤 팬분이 주인공이 될지 저희가 자 그러면 클로어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눈이 좀 더 크게 나오게 그렇죠 좀 더 좀 더 좀 더 더 들어와 더 들어와 그렇지 그렇지 아 눈이 엄청 크시네 펜프님 낸시 아 눈 아 예쁘다 예쁘다 아 낸시는 예쁘다 어 펜프 눈 크다 너무 예쁜 펜프는 너무 예쁘세요 아 펜프는 예뻐요? 같이 같이 닭덜머리세요 아 같이? 너무 예쁘시다 자 준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이거 잘하시면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펜프님 이기시면 자 하이드로 플라스틱 텀블러라고 명품 텀블러로 선물을 드릴거에요 준비 셋 둘 하나 출발 어 표정 표정 어 개인기분이다 개인기 낸시 개인기 대형 스윙 제일 잘한다 배웡 스윗 랜싱랩 선물 주실 수 있어요 아 죄송해요 아니요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그 마음으로 저희가 그러면 받아서 나중에 팬분들이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저 되게 우선한 것 같아요 아 너무 감사드리고 팬분들과 이렇게 아이컨피까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시간을 또 많이 빼줄 수는 없으니까 즐겁게 공연 보내주시면 저희 너무나 좋아하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 무대는 저희 뺨이라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즐겨주세요 함께 즐겨주세요